공수처법 개정안 정권 비리 국민 심판 친문 독재 공수처 아웃 독재정당 민주당 등의 손편말을 들고 쿠호를 외치면서 반발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호영의 항의입니다.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분노한 표정으로 취재인을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이 용서할 것 같냐.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킬로 시동을 걸었다. 나는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에 바로 나와서 문앞에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답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아낸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공수처법이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2월 9일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자 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상임위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상황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조금 전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또 이날 오전에 열렸던 긴급의원총회에서도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의 행태가 본인 뜻인지 아닌지 만나서 따져묻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어제의 참담한 날치기 입법사기로 대표되는 법치 민주주의 의혜주의 파괴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 이 사태가 문 대통령의 공수처법 통과를 바란다는 오드를 뜻한다. 따라 착착 군사작전화전 진행되고 이렇게 공수처를 무리하게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책임질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든 주장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불 안에서 독립만세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인의 앞날입니다.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면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줄 몰랐나? 정말 몰랐나? 당신 몰랐어?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무슨 답이 주호영 원내대표 입에서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당신 정말 이럴 줄 몰랐나? 이겁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훔치고 투표를 훔치고 권력을 훔칠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탈취하고 투표를 탈취하고 권력을 탈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탈취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는다는 모든 것이 다 도로아타불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 힘의 의원들 유능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맥을 잘못 봐도 확실히 잘못 받고 문제의 핵심을 전혀 관파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압축하면 권력을 훔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정돈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기대하는 모양인데 여론 조작하고 돈 풀고 조작기계 좀 돌리면 권력은 뺏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쪽에 다 쓰일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고 돈 좀 풀고 여론 조작하고 조작기계 돌리면 선거를 항상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베네수엘라에서 2006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빼앗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기계를 돌려서 권력을 만드는데 어떻게 권력을 빼앗아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개표장이나 아니면 투표장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기계를 돌리면 다 표를 빼앗아 올 수 있는데 뭘 가서 뭘 권력을 교체한다고 운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옥문이 열려야 그때 정신 차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한국은 정확하게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로. 빠른 속도로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2006년부터 전자투표기를 조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있는 겁니다. 차베스는 2013년에 죽었지만 그 이후에 마드로도 계속해서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을 훔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권력을 훔치는 일에 부당함에 침묵하고 권력을 훔치는 일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권력을 훔치는 것을 내 자리에 빼앗기는 것인 만큼 그렇게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여기는 국민의 힘이란 야당을 둔 그것은 한국인에게 정말 비극적인 일이고 안 된 일이죠. 그러나 권력을 훔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정치가를 둔 사회나 권력을 훔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국민을 둔 사회라면 치료해야 될 대가는 가혹함 그 이상일 겁니다.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비용을 앞으로 치룰 것으로 봅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마음껏 하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권력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결과는 결국 파괴로 남을 것이고 그 파괴의 결과는 전부가 몰락하겠죠.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갈 거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는 할 수 없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강탈당한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기덕근 청에 앉아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거죠. 정말 지옥문이 열려야 이제 시작인 거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남북관계법을 통과시키고 국정의법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봐야 그때야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지 못한 업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느끼겠죠. 그때는 느꼈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